아이고, 너무 어려서 지금 나이가. 저 올해 이제 36살입니다. 올해 이제 36살입니다. 어머나. 근데 너무 어려 보이지 않아요? 어머, 이거 동안이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16살이면 우리 큰 조카랑 같은 나이네. 걔는 애가 둘이에요. 소문 많이 들었어요. 여기저기 돈 끄고 다닌다고. 긴장한 거야. 긴장하면 헛소리가 나. 긴장하면 말이 헛나가. 저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. 그런데 되게 듬직하다. 조민수 선배님이 내 최고의 매니저라고 그랬대. 진짜. 나를 다시 해석해서 잘 키워보겠다고 오신 매니저님이시라고. 아니에요. 조민수 선배님 너무.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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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지금 뒤꿈치 꼈다고 이렇게 한 거. 잘 따를게요. 아,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. 아유, 그럼. 예, 예. 아유, 세상에. 이영자 선배님 처음 뵙을 때 이제. 막 그냥 인사만 어찌저찌 했던 것 같은데. 진짜 기억이 안 나요. 너무 긴장해서. 아유, 세상에. 아유, 세상에. 아유, 세상에. 아유, 세상에. 왜 이러고. 아니, 왜 이러고. 조무실 웃었나? 네. 비기차세계가 뭐니. 비기차세계가 뭐니. 어떡하지. 갑자기 했어. 어머, 어머, 어머. 역대 비주얼인데. 나 그때 그때 미팅 온 줄 알았어. 어머. 나 그래? 너무 당황하다. 당황하다. 너무 당황하다. 너무 당황하다는 웃음을. 진짜 당황하셨네. 말도 혼났네. 아유, 그러니까. 아, 왜 그래, 진짜. 아, 왜 그래, 진짜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너무 당황하셨네. 왼쪽, 왼쪽 같지 않다. 저 입 계속 벌리고 있는 게 지금 권이 벙벙한 상태인 것 같아요. 웃음이 절로 나시고요. 아니, 매니저한테 뭐 시키셨다. 많이 놀랐다. 이렇게 웃는 모습 처음 했어요. 굉장히 많이 웃으시네. 근데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다 모든 연기사 돌아본데 저분이 내가 마음에 들면 저 친구가 나를 하고 안 되는 저 김숙두. 인사합니다. 오, 부전 씨 시스템이구나. 아, 요즘에 반대로 워낙 실력 있는 사람이라 그분의 선택을 받아야 돼. 진짜로? 그 정도예요? 어, 접으셔야죠. 왜? 너가 어떻게 해야 하지? 근데 숙이는 내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. 숙이는 매니저 얼굴 잘 몰라. 잠 안 자가지고.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